한 명씩 왼쪽으로 와서 자기가 누군지만 압시다 저 핑크색이에요 저 민트색 민트색 어쌔 노란색이요 네? 저 노란이요 어쌔 민색이요 아 이 새끼는 한 명씩 하자고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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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진짜 죄송한데 계단이 뭔지 모르세요? 민지님 안 미냐? 안 밀어요 밀어! 여러분 목이 벌써 아파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위로 올라가와 조금만 지참하게 해요 올라가요 자 이제 5단계를 갈 거예요 네 5단계 가요 네 제 목은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답을 더 써야 되겠어요 됐어 됐어 가 가 가 가 오케이 좋아요 밑에 있는 선은만 밑에 먼저 가요 밑에 먼저 움직여요 하나 둘 점프 그렇죠 좋아요 천천히 가보아요 천천히 가보아요 천천히 가보아요 천천히 가보아요 천천히 가르쳐요 천천히 가르쳐요 천천히 가르쳐요 오이후 천천히 가보아요 괜찮아요 오라고 타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알아요 잘 됐어요 됐어요 할 수 있어요 하여하여 빠르게 자고자고 으하하하하 괜찮아요 동물원에선 흔한 풍경이에요 하하하하 슬슬 심각하네요 우리 지성인이죠 공략 유튜브 잘하고 있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좋았어요 저 진짜 싸요 저 진짜 바지 싸요 바지 싸요 차라리 싸고 말리세요 아 제발 가두세요 혹시 갔다와도 되나요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도 좀 다녀올게요 나 세상에서 가장 진태로 영롱은 날이야 미안해요 그걸 영실하냐 저희 다른 화장실 가서 화도 좀 내려놓고 와요 아 그래요 네 자 술 좀 마셔도 되나요 저도 술 떨려요 네 드세요 드세요 아 담배 말리네 자 맛사랑 담배 한 열 보루 좀 피고 올게요 네 열 보루 튀고 와요 아 당 떨어져 아 눈 돌아갈 것 같아 지구 종말 같고 막 그래 지구 종말 같고 막 그래 오 살았어요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바지에 싼 거 아니에요? 아 조금 나왔어요 가라 입고 왔어요 가라 입고 왔어요 가라 입고 한 편에 빨랐어요 다 당겨요 이제 좋아요 좋은 발만 해요 좋은 발만 해요 어? 돈 푸쉬 누르지 말아요 영어로 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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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참아 아니 어디서 탈 수 있어 그래요 아니 뭐예요 한국 동물원에서 오래 지낸 침팬지 새끼예요 아 말이 심해요 형이에요 이걸 어떻게 참아 비켜요 시X들아 네 점수 해요 가세요 가비로 잘라버리기 전에 가세요 머사씨 비켜요 개가리 밟지 않아요 위험했어요 어이구 진짜 답덕은 새끼 머사씨 머리 뭐 없어도 밟아요 욕하지 않아요 네 화이팅 욕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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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지지시면 돼요 죽으시면 지지세요 지지세요 지져주세요 지져주세요 굶이 혹시 초록색이 집 몇 층이에요? 하하하하 창문 열고 내려가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냥하시네요 우욱 천천히 나요 천천히 아뇨 그만두세요 아이고 으악 아니 아 미치마 아 으악 배드 야! 밀지않아요! 하고싶으면 갈래요! 우리 머리치킨과요 잠깐 머리치킨과요 머싸씨 다이아몬드 모빙이에요 다이아몬드 싫어해요 다이아몬드 그만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만해요 다이아몬드 그만해요 다이아몬드 싫어요 가세요 다이아몬드 싫어요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 진짜 이제 깨야돼요 죽지 않아요 이거 죽으면 자살하도록 해요 아이고 자살하도록 해요 자살하도록 해요 프린시 아니에요 청문회 프린시 공략 올리지 않아요 미안해 안 밟을 줄 알았어요 유치즈 공략 올리지 않아요 죄송해요 프린시 집주소 알아요 미안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찾아보지 말아요 저녁 열고 스카이 다이빙 시키고 싶어요 으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색은 한결같네요 되게 잡초새끼마냥 그냥 제초해버리고 싶어요 빨간색깔인게 참 그 터진 김치만두같이 생기셨어요 대가리 한번 김치만두처럼 터져볼래요? 김치만두랑 제초시켜버리고싶네요 별시하나요? 머리 밟으면 욕해요 저? 어이구 어이구 답도 없는 새끼 벤 틀렸어요 예수씨 운전면허 안납하세요 그정도 반응 속보면 미안해요 또 미안해요 카스트제도 마려워요 어이구 머리 위에 씨발 밟지 않아요 머리 밟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에요 천천히 머싸 머리 밟으면 어떤 소리나는지 들려드릴게요 씨발 씨끼야 벗지마 조심 씨발 벗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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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왈 Barr 예 벗지 buck 벗지 않아요 벗자님 머리 밟지 않아요 wtedy naw 벗자님 머리 밟지 않아요 क à à à à r 잘 깼어 얘기했다 밟지 않아요. 밟지 마시잖아요 우리. 밟지 않아요. 과장님 머리 밟지 않아요. 와 다 깼다. 몇 시간을 한 거예요? 5분 했어요 5분. 이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야 서로에게 박수 쳐줘 진짜.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이거 평균 깨는 시간 2시간이라 하네요. 4시간 5분 걸렸어요. 그냥 신사 카고 알지? 디크를 얻기로 했잖아 우리. 다들 누구시죠? 우리 새롭게 알아보아요 그럼 서로서로를. 그러면 당신은요? 오늘 다 처음 뵙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신나게 지내요. 입 없어요. 오빠한테 말해보는다고요? 다음에 뒤지기 전에 임종 직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내가 새벽에 오버워치 혼자 해보려고 해봤는데 20분 동안 픽이 안 잡히더라. 그러면 못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하려는 거죠.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엄마 나 지금 갈게. 아 저 갈게요. 네. 엄마? 엄마 뭐야 엄마? 아 오버 차지 말라고? 엄마가 오버 차지 말래요. 엄마가 오버워치 åp tap~! 아니요. 저 사실 나이 속에서 셧다운데 가볼게요. 네. 네. 어쩐지 어려 보이더라고. 그럼요. 아 저는 오버워치가 뭔지 골라서. 오버워치가 뭐야? 또 그런 데가 알려줄게. 아니야! 아니요!